오늘이 5월 11일 토요일 세종농원 부천세종농원을 퇴원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erefore today's topic can be said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cessity and invention necessity will not disappear as long as humans exist because necessity is something people need to live and it may be something to improve inconvenience as today'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people came to feel more necessity and inventions to meet the necessity will continue endlessly after all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egins with necessity and humans efforts to invent something to meet those necessity will never end clearly there seems to be no doubt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since necessity is making more inventions and in the process civilization will also continue to advance the above essay based on the today's english was written in english by hong kum dong and translated by liu wu thanks for your reading it to the end and have a great day hey i want me to... 1 ngll no 2 juje pifryu nem pallyname wanghage wang жить pon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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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들어 왔고 그 발명품을 바탕으로 운명과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증기기관, 전기, 전화 등의 발명 을 시작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초음 속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개발 동기와 진화 배경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필요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필요성과 발명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필요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불편함을 개선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발명 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문명의 발전은 필요에서 시작되며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무언가를 발명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라는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더 많은 발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문명도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에세이는 오늘의 영어를 바탕으로 황금동이 영어로 쓰고 2.1호가 번역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을 중국어로 해서 바탕으로 황금동이 영어로 작성되어 무수의 발음 그리고 이런 발음의 기초에 발전한 문화와 생활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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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등 발음 시작 지금 여러분이 즐거운 智慧型 휴대전화기 태양을 발전하고 超音速飛行의飛機 이 발음의 발음의 발전 그리고演化背景 이때 해외ох산화기 비유의 발음이 국물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비유의 발음은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발음은 when люб종utter 비유의 발음은 비유의 발음은 비유의 발음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future 변화가 개선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복잡해졌다 ILLY 많은 이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그리고 아마 이런 필요한이 없나 George'sutsu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없인 것입니다 顯然,需求是發明之母似乎是毫無疑問的,因為需要正在創造更多的發明,在這個過程中,文明也將不斷前進。 上述文章基於今日英語,由韓京東以英文撰寫,理義與翻譯。感謝您閱讀到最後,祝您有美好的一天。 祝您有美好的一天。 祝您有美好的一天。 不要多一張。 芬花魚。 芬花蟌。 一、五能。 一、五根。 一歹的一番 語彥質要久了。 我的福 Ian。 기자가 좋아하는 벌이네 김주관 변호사는 이 벌을 잡아서 머리에다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예방 모든 병의 예방 봉침 그런 아주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또 봉침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장로 죽어가는 삶을 팔팔하게 은때미 페이트볼장 죽어가는 삶을 팔팔하게 삼장로 예 좋은데 왔으니까 시 낭송 서이창을 한 곡 해야죠 예 하늘에 또 저렇게 축하 무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벌 황제의 월에 대해서 합니다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황뿌리랑 이창원 밥성 육을 아래 으으으으하으 으으으으 꽃 사생하는 평화, 화병을 노래해 오 빛단을 줌 정안을 붙여 베르네 음악 흐르는 고강 천재단율령 선사유적에 영담술이 꽃 활짝 피어난 수주부 문학관 시소와 물에 신흥이 워추 엄지척 아야허요 오요오요 흐이이잉 갈라진 나라를illing 네가 하다라랑 맘바사 자자 갈타파 타파 파파 우음 샤바야 부디마 어요일라 춤춰라 오요 오요요 우리 강아지 불로유를 마셔라 으칼라진 나라를 잇는 아이맘 융복합통일장 십자춤춘다 어린 황제성 정신 챙겨서 육하 한태극춤 하늘받던 홍천 고려 홍삼줌 낼 심양황예 안풍 아리랑어리랑 봉황춤 용봉춤 아리랑어리랑 봉황춤 안녕춤 고려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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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흥믹디 창문성 문제라리 무수의 바닌, 이런 바닌의 기초에 발전한 문화와 생활, 전체, 전체, 이 인화 등 화 명 아이스 루인 루는 정자이 이상 수수 주 하이 주 하이 신 수지 타이안을 바... 바电과 초인 수능 신의 배지 이 배지 told the re-bombing 바전 동시와 연화 연화로 그 매일 과연 확대가 하지만 그들이 아주明显 人們奢徒解決必需品,並最終做出了罰名來解決必需品。 所以,今天話題可以說代表了必要性和罰名的關係, 則要人類存在必需品,就不會消失。 人們奢徒解決必需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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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而玩足這種比較心的罰名掌援物之境. 必定原民的發展始於細掉. 을이 그 마주자에 무한 힘으로 이 지저를 만들어볼 간절한 이를 만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ונים. 자,은 시차 세곱의 영역에서 물론 것이 !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밍예 장뿌단 쇤진 황띠얼 어린 황제 고려달빛 혼뿌리라 이창원 이창원 이창행 법성유어라행 산 삼일인 나느냐 우리얼 스성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 빛하늘 충 정하늘 부천 베이징 베이징 베르네 음악 흐르는 고강 천재단 천사유적의 용 용 용 용 용단술 꽃 활짝 피어난 수조 문학관 시소 시소와 우리의 진흥위원촌 엄지척 아야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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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러진 남북을 이 있는 애가 사박 상änger 사박 하 사박 아프지마 오요 일라 숨처라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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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오요 부르의를 마셔라 그 갈라진 나라를 잃는 아이망 유흥복합통일장 십자 춤춘다 십자 춤춘다 어린 황제성 정신청겨서 육합 한태극 합의받던 봉천 고려 홍삼즙늘 심영왕의 한 풍 어리랑 아리랑 봉황춤 용봉춤 용봉춤 어리랑 아리랑 봉황춤 용봉춤 용봉춤 용봉 용봉 voulez 단이 용봉 뱀 용봉 용봉 ρώ 용봉 용봉 퐁퐁 쥐원 대인에 이 감나무 잎이 빛을 머금고 춤을 추는데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군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바람을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라. 바람에 춤을 춰. 바람에 춤을 춰. 바람에 춤을 춰. 그렇지. 날이 돌아왔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펜타드에 식사같은데 장미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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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이 광teri의 양 벽화 으흑 벽화 봄은 볼수록 정기워지는 벽화 음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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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흠 손잡고 걸어가는게 발맞춰서 춤추는 모습으로 보이죠 음흠흠 아멘 역시 꽃이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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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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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